2022년 9월 26일 오후 2시경 터져버린 스벌 이틀 전에도 서버가 한번 터져서 유저들이 잔뜩 화났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서버가 터져버리면서 유저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실제로 현재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시 무려 187만 9천 7백 명의 유저들이 한조마냥 대기를 타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고뇌와 번뇌와 치워와 인내 끝에 187만 9천 7백 명의 유저들을 뚫고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놀랍게도 종료 버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빵댕이가 쪼물딱해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수많은 비판을 들으면서도 빠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라이엇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따가운 욕설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뒤질래? 끝